진짜 삼촌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?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빠진.. 아니 나는 운동 안 했는데 빠진 몸이 이상한데 뭐 얘네들 지치면 얘네들 사생활 치매야 하하하하 사생활 치매? 그럼 얘네들도 인격이 있는데 하.. 진짜.. 파는 사람 많고 살려는 사람들 많이 없네 사람이 없어 상인들만 많아지 점점 돼 일단 죽을라 그러죠 점점 힘들어 근데 너무 삼촌도 안 팔아주고 안.. 그러게 말이야 경기가 최악이야 나라니까 나중에 사가야 돼 그래요 지금부터 들고 다니면 고치 아파 이야.. 죽음이다 죽음이 너무 맛있어 안.. 고치 나.. 요리해보는 못하고 더 많이 났어요 뭐..